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혜숙 권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옹두희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지 경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개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오. 애원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기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곤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애원할 수 있느니라. 애원하는 자들의 영은 애원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누송도가 교회에서 험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자기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의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 다루었던 은사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전반부에서 사도바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영적 건면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언과 예언이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방언이 하나님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사도바울의 교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은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지혜롭게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 당시 방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신령한 역사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다르진 않지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신령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모임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음을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면 이것은 악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악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해도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태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힘이 꼭 담대야 되지만 사람의 일에 있어서는 좀 부족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해질 이유가 없죠. 서로가 높여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높이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 이것을 불신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방언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부러울만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마치 미친 사람의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권면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회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래서 사도바울은 보금의 말씀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진다면 더 큰 영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반에서 나오는 예언 물론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언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는 보통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또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보금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예언의 은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보면요 나는 은사와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 주세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주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깨달은 한마디의 고백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보금의 사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증거하고 그분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대화 중에 얼마만큼이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보금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은사에 대한 교훈으로 영적 질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뜨거울 때 또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마음껏 사용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사가 단지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질서있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영적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대서 다 교회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홀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님 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 행해져야 됩니다. 질서를 어기면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이를 사용하기 위한 차례를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차례로 말하되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말하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제도는 화평을 위해 세워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고 믿음 생활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료의 은사를 주셨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은사마저도 욕심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서 모든 것을 질서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의 직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질서에 맞게 하는 것이고 그 질서에 어긋난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잠잠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언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들을 콕 찍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나 사역을 할 때 교회는 화평하고 질서 있게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34절에 나오는 여자에 대한 교훈은 당시 고리인드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사도나 당시 목사들의 영적권위를 뒤흔들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사를 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열심은 좋지만 질서를 지키고 품이를 지킴으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단순히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돕는 단체만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숙한 공동체임을 다시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질서 있고 품이 있게 하라 말하면서 다시금 성도들이 연합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헌신하며 믿음으로 연합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영적 질서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되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를 겸손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 질서를 지키고 무엇보다 연합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